.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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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 알고 있어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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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왜 저를 쳤어요 아버님 몰라 너 여기서 찾아 꺼져 아 어디야 어디야 너 뭐하고 있었지 어디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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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아닌데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뜨거워 나이스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발견했냐? 아니 어딨지 몰라요 어디인지 몰라요 아니 어디에요 발견했잖아 쌍놈의 새끼야 여기구나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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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찾았어? 네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야? 어디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긴 어디지? 2 아 맞다 옆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못 찾았잖아 찾았는데 어디? 어디 있는데 근데 아오님 템은 없어요 왜 내 템은 없어? 탔냐? 저 딱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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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 템 탔냐? 내 탔어 야 이 씨발 탔냐? 딱 내 템만 있는데 안녕하세요 팀이에요 팀 할까요? 반했어요 님한테 아 이리로 들어와봐요 내 템 줄게요 님의 강함에 반했어요 아 이리로 들어와봐요 내 템 줄게요 당신의 강함에 반했습니다 아 이리로 들어와 들어와 어디에요? 여기 골골골골골골 아 여기 길이 너무 어려워 아 여기구나 아 여기 오시면 내가 템 드릴게 관상택시업 벗겼더니 양반님이시네 아 요양반 나으리 아 여기 아이템이 있어 아 여기 숨겨 놓고있었구나 숨겨 놓고 있는데 뒤에서 처음 깜빡래 졸라 놀랐겠다 이거 철 굽죠? 네 좀 볼 수세요 병실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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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сть 죽여라아 난 가슴게없다아 병실아아 난 가슴 거 없지로 와 처음이로 빼뿌렀게 아니었는듯 아 진짜 나아진거 없다 왜요 원피스를 왜 만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꺼져요 꺼져요 당신이랑 통화 안해 아싸 중료기의 모든걸 빼앗았다 좋았어 좋아 인생 멋있어 막판에 씨배 빵든새끼 죽이면 이기는거지 어 그래도 다시한번 차원 늦게겠습니다 저기 벽에 석탄이 있네요 종석이 중력이 빅맨 아하 그냥 마음에 안든다 자랑해야지 누구한테 자랑할까 너블이가 중력이 싫어했지 여보 떼염 중력이 내가 모든걸 없앴어 중력이요? 뭘 없애요 없애다니 뭔소리에요 너 중력이 싫지? 당연하죠 중력이 내가 비통수 쳤는데 내가 죽었어 근데 중력이가 중력이도 죽었단 말이야 근데 중력이 내가 죽일라고 하는 위치에 원피스가 있었어 중력이 어쩐지 위로 올라와있더라고 어 게리다 중력이 원피스를 없앤겁니까 어 그래서 나 티맞자고 철개 하나 받은 다음에 중력이 원피스 빠겠어 Oh 아 중력한데 철개 받은 다음에 또 빠겠다고요? 어 잘했지 아버님은 유단자가 자격이 충분하네요 그런지 크으으 그 다음 포프는 누굽니까? 팽맨님 아니겠습니까?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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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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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것이여! 가지먹없어! 뭔 물낭법이야? 게리 아파? 아니 아프냐고 그냥 물어본거야 뭐 칸 달아 이거? 이거 좀 많이 달는데 맞은것만해도 4칸 나는데 맞은것만해도 4칸 달아? 2대만 더 때리면 죽어요 어 잠깐만 저기 아래 누구냐? 게리야 저기 중력 죽이면 템 졸라 많아 같이 죽이자 게리야 게리? 리얼 내가 이걸로 쏠테니까 쏠면 내가 이길 확률이 높잖아 가자! 내가 불을 미치겠다! 가자! 뜨겁게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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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어디 살아! 나 또 자살한거 같은데 야! 게리야! 내가 널 도와줬어 방금 봤지? 맞아요! 어 게리야 나랑 팀 팀? 셜런데요? 어 왜 나랑 팀하자 게리 어디야 나랑 팀 나 팀 좀만 나눠줘 아 그래 뭐 수고비 정도는 줘야지 그게 어 내가 방금 도와줬잖아 어딨어요 근데? 어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중력이가 뒤에서 쫓아와 좋아 여기서 죽고 절로 위로 도망가죠 멍청한 어 밑으로 땅 좀만 파면 나있어요 게리한테서 게리야 밑으로 땅 봐봐 어? 밑으로 땅 봐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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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야 뭐가 너블이 있다고? 야 게리야 나 템 좀만 줘 아버님 어떤 템을 원하십니까? 철개하고 칼하고 야 여기 너블이한테 가자 야야야 죽명이 온다 죽명이 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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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칼 칼 철칼 줄게 내려와요 빨리 정식 태워 죽이겠어 어디있어 야 내려가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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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이 부를까? 중력이 부를까? 야 내려가자 아 진짜 진짜 사람들 너무한다 아이템 그렇게 다 뺏고 어? 아이템을 뺏다니 니가 뺏었잖아 먼저 사람 죽인게 누군데요 아버님 먼저 사람 죽인게 누군데요 아아 아아 진짜 양반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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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만 줘 필요하시면 가져가 가져가세요 양반나리 어우 야 게리 졸라세다니까 너도 물량두기 가지고 있어 악원님을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 아유 안 변해 지금 악원님 못 믿으시는 겁니까 양반나리 뒤에 중력 nutrient 개자식 나이스 마이파 아 야 왜 악원님 같은 사람 동행을 하는거야 왜 왜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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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g와요 얘 와요! 살려줘요! 아버님 같은 사람보단 너 같은 사람이 더 못 믿기 때문이지 야! 중룡이 온다! 중룡이 죽여! 드러워서 안간다 진짜! 중룡이 죽여! 중룡이 죽여! 나쁜놈이야! 네! 저 밥좀 줘요! 개리님! 자네도 양반이 돼야 되지 않겠나? 누구 왔어? 중룡이 왔어! 떡 나오거라! 아버님! 내가 대기하고 있을게! 이제 양반이 돼야죠! 어우 감사합니다! 야 그건 좀 위험해! 어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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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반란을 일으켜! 어머님! 뭔 반란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켜! 너블이 너 죽었어! 제발 이미 죄송해요! 더러운 쪽 너블이 능력이 뭐죠? 더러운 쪽 너끼! 더러운 쪽 너끼! 개리야! 네! 다이아 키러 갈까? 왕이 되자! 나 관상 트릭처 벗겼어! 다이아를 지금 켜자구요? 어! 아버님 저 좀 알려주세요! 어? 야 빨리 와! 야! 쟤는 버리죠 그러면! 다이아 키러 가죠! 제 철! 제 철!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야 잠깐만! 여기 바닥에 뭐 원피스 있을지도 몰라! 제발! 제발! 주변을 샅샅치 봐! 오케이 오케이! 더러운 사람들! 뭔가 돌! 돌 같은 거 확인해! 돌! 진짜 더러운 사람들! 작은 돌! 뭐 따끈따끈한 돌 없나? 진짜 니찔 더럽네요 진짜! 어! 이새끼 원피스 여기 어딘가에 숨겨놨을거야! 빨리 그거 없애자! 지랄병은 보험처리도 안된다고! 이제 너무하시네요 다들! 하하하하! 진홍고기대리아 너부리 목소리에서! 하하하하! 아싸! 우리 부자 됐다! 게리아! 그치? 아하! 자큰! 자큰! 내가 다 줬는데 쟤 내가 있는걸! 니가 방금 그랬잖아 아까! 그 팀은 좀 그렇지 않니? 그 팀은 왜 그렇지? 야! 없어! 없어! 가자! 하! 너무한다 정말! 어! 내가 찬물 받을거에요! 여님들! 아니야 너부라! 일로와! 오케이! 아! 아! 큐! 아! 하하하하! 그냥 덩 걸어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 하하하하! 갑시다! 갑시다! 가자! 하하하하! 야 일로 내려가자 쭉 내려가자! 쭉쭉! 쭉쭉! 쭉쭉쭉! 쭉쭉쭉! 쭉쭉쭉쭉! 언제까지? 언제까지 밑으로 내려갈거냐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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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님은 찾아 죽기겠어 아군님! 왜예? 거기 골로 들어갈라! 잠깐만! 병신? 이 새끼 아이템 없어졌어 불쌍하네요 지금 아군님! 왔다! 아 내 본직을 까먹고 있었어 어 왜왜 안녕하세요 저는 개리가 아닌 대리인데요 예예 곧 한 10분 뒤쯤이면 님이 죽을 예정이거든요 왜왜왜 우리 저기 보험회사 저기 상사이신 머사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쓰겠다고 왜왜왜왜왜 근데 왜 님 걔랑 팀해요? 지금 나랑 사람 죽이러 가자 저는 그냥 이 말에 전해주러 왔을 뿐이에요 야 저기 사람있어 야 저기 사람있어 따라와 핑멘이다 뭔가 핑멘의 냄새가 나 스컹스컹스컹스컹스컹 핑멘 핑면냄새 핑멘! 핑면냄새라는 핑멘! 핑멘 이 새끼 여 ones 여기로 왔구먼 누군가 또뭐인다 또 보여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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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저그있다 핑멘 핑멘 힝멘 좋다 cœur 으윽 으윽 탈락타들 아롱 핑멘 초대 핑멘 이 녀석 너의 냄새는 맡았다 넌 포의 됐어 겁에 떨고 있겠군 평생 안 들어갈거야 왜 살려주세요 어디니? 살려주세요 아 너 나갔어? 살려주세요 여기 있어 왜 다이아 많이 캣나보지? 여기까지 쏘는거 보면 다이야를 지어 엄청나게 많이 캣겠구만 뭘 살려줘 나중에 나 죽일거면서 절대 안 죽일게 거짓말 지지마 거짓말 지지마 내가 가진거 반을 내놓게 반을 일단 내놔 나와서 다이아 다이야만 내놓으면 갈게 지어 평생 안들어가면 어쩔건데 여기 용암으로 해놓자 용암 도배해놓자 용암 도배해놓자 용암으로 도배해놓자 야 비켜봐 어 게리야 한칸 올라와 저한테 악감적 있어요? 핑면냄새 야 게리야 위험해 아저씨 네 제가 그렇게 잘못하진 않았잖아요 열심히 살고있잖아요 너 죽이고싶어 용암 낙하나 용암 낳았다 살아보도록 해 예? 어? 악원님 명절이 10분 남았습니다 나 명절 얼마 안남은 사람이야 아니 저한테 보험 들어놔야되나요 나 명절 어? 아니 악원님 보험 들어두면 내가 템을 꼼쳐놨다가 악원이 먹여 살리면 되잖아 뭘 여기까지 왔는데 보험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니 어느정도 왔을때 정신을 차려야되나니까 지금 너무갔어 게리야 나 나무가 없는데 얘 죽이고 나무었자 아 좋습니다 아이쿠 저기요 예예 음 그냥 죽어요 뭘 고민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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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구나 아 바로 여깃구만 요녀석 아 오늘 내 인간 고개를 먹겠어 진짜 진짜 이러지말자 용암 없앴어요 내 템줄게 내 템줄게 내 템줄게요 진짜 알겠죠? 아버님 템 드릴게요 야 쓰레기같은 새끼야 야 커튼치라면 능력 쓴다 왜 물좀 뿌려줘요 오기오기 뿌렸어요 물 뿌렸어요? 네 야 커튼치라면 지금 이거 쓴다 아 개자식 이거 실제 사네요 케르야 파이어볼 내놓으라고 빨리 아 파이어볼 내놔왜라 몇개 몇개 뭘 몇개야 10개 내놔야지 10개만 돼 10개만 간다 7개 하나 더 줘 하나만 더 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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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사람새끼 사람새끼 죽인다 죽여가지고 그냥 다 얻자 죄송합니다 2개 더 죽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 새끼 졸나많이겠네 야 저 아 왜 그냥 죽이면 다 얻는거 아니에요? 죽이면 다 얻는건가? 야 저 새끼 다리가 떠들고 있어 형님 형님 들어보십쇼 아니 제가 모험이야 어삼 죽고 갈리 죽고 내가 템을 닉게 이거 해가지고 아니 어디였어 정신 정신 죽었어 와 Key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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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야 아이템 살아있어 아이템 살아있어 오 오 arrange이 오케이 아야 없어 탔어 다른거 아 야 이거 다이야나 이 새끼 아이템 다 탔네 아 철개도 없어 철개 두개밖에 없어 나 어 다이야빠 내놓시죠 너 왜 그래 깨누우시죠 너 죽게 너 죽게 너 준다고 야 우리 철이나 구울까 길이야 아 좋죠 좋죠 철 지금 굽고 가자 왕이 되셨네 나이기도 이런 날이 오는구먼 저 좀만 주세요 어 니거 다 날라갔어 방금꺼 돌하고 나무 빼고 다 날라갔어 철 너 철 있었냐? 철 하나도 없었거든 철 80개 있었어요 없었어 그럼 탔어 나무하고 그 밖에 없었어 다이어 하나 다이어 하나하고 그리고 나무 이거 밖에 없었어 니가 가진게 날라갔다니까 우리를 죽여도 철이 안나와 왜냐면 없어졌거든 저기 개리님 여기다 개리님 철 굽죠 저 철이 없는데요? 어? 저 철 없애요? 철 없어요? 네 아아 아아 아아앙 자아다아아 이оч공 에흠 ㅇㅋㅎ흠ㅋ 하흠 헐크시구나 하흠 헐크시구나 아 헐크셨어 아씨 이후라 ㅋㅋㅋㅋㅋ 저새끼 하필 헐크냐 왜하고 말은 능력중에 내가 죽이려는 새끼가 왜 헐크냐고 아니 내가 심해 죽일라는 새끼가 64개 능력자 중에 100개 능력자 중에 헐크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와아 쟤네 나 찾고 있네 중명아 중명이 불러야지 안녕 너 뭐해 저희 지금 만득이랑 만득이 다이아몬드 사투루 부스터로 나 지금 피메님 기타들기 드리고 있는데 야 나 뒤에 있어 달짜 죽일라고? 나 초대해봐 저 새끼 죽이자 저 새끼 죽이자 여보세요? 아 이 새끼 잡자고 잠깐만 맛있는거 있네 맛있는거 다이아삽 달라고 내 다이아삽 야 낙댕 낙댕 오케이 내가 잡았는데 이 개자식들 아 너 이 개자식들 내가 복수한다 그 아이템은 내것이 될거야 다이아삽 달라고 다이아삽 달라고 다이아삽 다이아삽 아 시벨 주먹으로 잡았는데 아깝다 어디로 가면 되지? 야 아따 맛있다 야 빵만맞는데 빵만맞는 빵만맞는 애 없어요 아 중력전하 아아 아아 감사합니다 중력전하 요녀석이 지금 중력전하를 지금 어 요녀석을 제가 처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 중력전하 저기있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새끼 어 어 어 어 어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무적이야 이 새끼 무적이야 야 나 철개 줘봐 야 철개 줘봐 철개 철개 철개만 주면 해 철개만 줘봐 이 새끼 너 뒤졌어 야reh flute 쎘개 어디스enz 개자식 너 어디스 Airl개 자식아 pitched 햇 sob 잘 짜냅니다 샨탐 깜다 짜 Gott 어디갔어 숙 저러갔다 저새끼에요 에 eth 잣 잣 빙맨님 왜 저 쫓아와요 철 import booth 빙맨님 왜 저 쫓아와요 aved ch Proton 다이아빈에 포에 가자 아니 핑맨 왜 나 쫓아와? 핑맨 초대해봐 다이아빈! 저 다이아빈! 우리 게리 다이아빈! 야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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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게리 잡자 게리를 잡자 게리를 잡아라 게리를 잡으면 저다리를 잡을 수 있다 게리를 피어라 중격부터 죽였지 아 게리야 나 죽었다 아야 너 나 아니여 나 아니여 나 아무것도 안했어 티비였잖아 나 티비였잖아 티비할게요 딱가리할게요 딱가리할게요 어 감사합니다 전하 사랑합니다 게리 전하 전하밖에 없사옵니다 다이아빈 안 때리고 피어라 게리! 고맙다 달자야 전하 아니 아니 나 게리랑 팀입니다 팀이에요 전하 다이아빈 안 좀 꺼져 능력 씁니다 모든걸 없앱니다 달자님 알았어요 왜요 핑룡이 왜그래요 나한테 나한테 원안있어요 게리가 시켰다고요 다 게리가 저질렀거야 용암 한것도 이분 요즘 눈 아니에요 아 야 저장암보고 게리야 고개 좀 살려줄게 다이아빈 때려주기 내가 오늘 숟가락 살인마다 고개를 그렇게 뿌리면 더 가고 싶잖아 폼 조한암 차를 한번 몇개 뿌려봐 전하아 죽어 괜히 알래? 죽이는 자기는 내가 다이안카바를 주겠노라 감사합니다 전하 어디 계시옵니까 죽이는 자기를 다이안카바를 아야 왜요 왜요 씨맨 핏맨 너 이녀석 나 없어 근데 가진게 가진게 없어 아버님 아버님 와봐요 나 철라라마 반드가 아버님 아버님 불쌍하니까 이거 가질까봐 하고 아 나 이거요? 게리개피요 게리개피 게리개피 건들지마 아무도 건들지마 내가 죽일게 죽일게 병신 박보기 안녕 병신아 할 때 안할 때 그건 못하냐 왜 못 맞춰나가야 그때 맞추냐고 박보기 달짜님 달짜님 아니 미지박구기 하지말라고 때린다고 달짜 병신아 달타부터 죽여 차가저도 미영무의상이라 저자를 죽여라 저자를 죽이는 자 저자를 재퇴한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밀어줄게 죽여 진짜 왜 안잡아 난 그만 바라봐 지를 모은다 지를 모으고 한 번만 바라본다 딱 한 번로 왕이 될 수 있어 뭘 왕이 될지 2 1 뻥이야 터트려봐 터트려봐 지겨버려 지겨버려 병신아녀 지겨버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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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난 할일이 많아 아니 난 할일이 많다고 뭐가 할일이 많아 야 진짜 야 이제 똥이 나지 못했어 오참 농민의 세금으로 모든 편 전하 사랑하옵니다 전하 난 전하밖에 없습니다 전하 I love you 사랑하는 게리 게리 왜 왜 왜? 빨리 60초만 까보야 저에게 천연 많을 주셔 기다려봐 들어 보다 갈박질 주이 없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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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게리 헐끗 끝남면 개피 헐끗 끝남면 개피 헐끗 끝남면 개피 헐끗 끝gen 헐끗 끝남면 개피 끝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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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한봐 잠깐만 이즈cod Georges 이건 내 탭이 아니여 체리 탭이 안 들었고 너 녀석들 12일 지났습니다 추천 한번 부탁해요 아 야 사랑합니다 중경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철개 하나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건 내꺼 잠깐만 머싸 이 새끼 빵만들고 있다 머싸라 너불이다 티비 머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경님 머싸 야 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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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그런거 만드는거 아니야? 머싸 딱 원피스 만드는거다 도와드리기엔 싸웁니다 야 근데 솔직히 잠깐만 지금 있는 애들중에 철팀은 있어도 빵은 없다고 애들이 그러면 머싸가 지금 통 한번도 안하는데 이 새끼가 원피스를 숨겨놨을거야 야 머싸 머싸 자체는 멀리 안 숨겨 진짜 대놓고 숨기잖아 머싸는 자기 원피스라고 써놓고 다니거든요 그니까 근처에 있어 분명히 이 근처에 돌아다니며 있어 죽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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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녀아 그래요? 권력자가 지금 님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님만 죽일라고 할걸요 지금 개소리 시끄러지 마세요 지금 개리님 죽었다고 안 죽었거든요 그냥 저랑 팀하는거 어때요 저 템 없고 이제 배신할 것도 없거든요 머싸님 저랑 개수작에 넘어가지 마는데 아닙니다 너브리님 내가 뭐했어 나 팀이었잖아 너브리님이라 개소리 내 철가지고 쬐잖아요 개리랑 둘이 아니 개리가 그런거잖아 개리가 죽였어 안죽였어 아 내가 안죽였잖아 근데 하 아버님 나한테 어떻게 내가 안죽였잖아 내가 죽였어요? 내가 안죽였잖아 너브리아 이리와 이리와 아 갈게요 아버님 뻑큐우 이랬잖아요 그거는 개리한테 잘 보일라고 쓰레기네 아 사랑합니다 진짜 레알 사랑합니다 머싸님 진짜 제가 진짜 하하할라 할께요 하하할라할라할라할라할라할라할라핰 네 머싸님 지금 할말이 있는데요 네 아버님 방금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데스노트님 니바한테 쫄까요? 템밋이 있단 뜻이죠 그러네요 아버님 뭔소리에요 아 제가 잘 봐요 머싸님 내가 배신했어 그럼 나한테 데스노트 쓰면 되잖아 그럼 난 절대 머싸님 배신 안하겠지 데스노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님 저 아까 죽이지 않았나? 그거는 초반이니까 방송의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거죠 예능 몰라요? 아브리님 이제 예능 버렸어요 다큐멘터리에요 지금 인간극장 찍을꺼에요 악어극장 악어극장 찍을꺼에요 오늘은 악어는 머사랑 팀을 한다 표지판 만들어주세요 오늘 악어는 머사랑 팀을 해서 부자가 된다 아 근데 너블님 어? 아까보다 쫑알쫑알 시끄럽네요 아 제발 팀 좀 받아줘요 닌제 한번도 안와서 방송에 아 레알? 어 그러면 지금 한번 나오겠네 아 진짜 한번만 사랑합니다 아 또 그러면은 일단 꽉 넣는 시간이 몇분이죠? 자 아니면 저한테 데스노트를 써주세요 게리님한테 좀 가보게 아 동만대살? 네? 동만대살? 게리야 게리좀 초대해줘요 쓰면 내가 소리 안들려고 게리만 쫓아나니께 네 게리한 팀 아니었어요? 아 게리한 팀이었 게리야 나 먹을거좀 아 저도 지금 거미잡아서 거미눈 먹고 다녀요 아 야 쓰지마라 그거 야 머쌤야 진짜 최후의 한명한테 써야돼 지금 빵가지고 있는 애 아무도 없어 네 아니에요? 어 잠깐만 지금 권력이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 맞지? 게리야 그리고 게리의 모든 권력이 내 파이어볼로 사라졌어 법사님의 꼬봉이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봤는데 예예 어 지금 쓰는 것보다 좀 나중에 현명하게 쓰는게 좋을거같애 그럼 일단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현명하게 쓰는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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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